앵커 위치는 화살의 상하를 조절하고, 앵커링 시 현의 위치는 화살의 좌우를 조절하는 위치입니다. 당기는 손을 턱 밑 또는 볼에 일정하게 앵커링하여 릴리즈 동작 전까지 타이밍이나 균형을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활을 당긴 손에 엄지손가락이 얼굴 턱선 밑으로 들어가게 붙여주고, 현줄은 코와 입술 중앙에 맞추어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동작을 말합니다. 잘못된 자세 유형 앵커 위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상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절하는 곳의 정확도가 떨어져 한착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궁 자세에서 앵커 위치는 항상 일정한 부분에 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궁 자세에서 앵커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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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